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코노미 조선 2월달 여기에 제가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게 있죠. 이게 이제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가져간다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국가는 상속이나 이렇게 증여의 길목 그러니까 죽음의 길목에서 기다린다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녹음을 해가지고 잘 적은 것 같습니다. 이 올해의 주제가 이 잡지의 주제가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사를 적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당연히 상속이라는 것을 필수죠. 이 기사를 적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한 주제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국세청은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있어요. 국세청은 항상 당신의 임종을 기다리고 있다. 살아생전에는 세금을 피할 수 있지만 사후에 부과되는 상속세는 절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조금 완화해가지고 표현했는데 저는 이제 구어체 형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죠.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기다린다 이거예요. 죽음의 길목에서 기다려가지고 자산가들 그래 돈 많이 벌어라. 그렇지만 언젠가 죽는다. 그러면 그 죽음의 길목에서 내가 세금을 다 가지고 가겠다. 그 세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상속세다 이거예요. 상속이 되면 모든 계좌를 다 합법적으로 떠들어 볼 수 있어요. 예금 계좌도. 지금 국세청의 FI 자료 같은 것을 다 떠들어 보고 싶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막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도 또 그거를 떠들어 보고 싶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FI 자료 은행에서 주는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렇게 영상을 찍겠습니다. 오늘은 이 상속 이 주제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국세청이 한 번 이렇게 스크린하고 자료를 봐버리면요.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이 예금이 있고 이 부동산이 있잖아요. 부동산이 있고 보통 이게 주식 이 정도로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자산을.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상속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100% 100%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억이면 이게 100억이면 50억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국가는. 그러니까 이 예금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손해보는 거죠. 손해보는 거. 그러니까 금융기관 사람들이 자꾸 대접을 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을. 나이 든 사람들을 자꾸 대접해가지고 VIP 대해주고 뭐 해주고 고개 숙여주고 이러는 게 뭡니까? 예금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납세자는 이거를 손해보는 거죠. 그런데 손해보는 걸 모르고 대접받는 그 재미로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절벽에서 때랑도랑 매달려 있는 외줄이 끊어져 본다 이거예요. 꿀 조금 단맛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자꾸 금융기관 사람들도 머리가 역려해가지고 아 이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이 있다. 또 이쪽으로 옮기십시오. 이쪽으로 옮기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신탁 상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접받고 나이 들면요. 자꾸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대접받고 싶어 하잖아요. 맹혜욕이 60이 넘어가면 맹혜욕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대요. 물력은 꺼져도 맹혜욕이 엄청 올라가니까 난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고. 어떤 정신착랑까지 갈 수 있어요. 어떤 피의식을 가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대접해 주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기관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유혹에 걸려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금으로 이렇게 가지고 돼 있으면 아무리 상품을 A로 하고 100까지가 있더라도 100을 하더라도 다 예금이에요. 금융상품이다 이거예요. 금융기관에 있는 거는 100% 다 노출돼가지고 가지고 가버려요. 국가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예금은 줄이시라. 예금은 줄이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 부동산이 있잖아요. 부동산에서도 이제 주거용이 있고 비주거용이 있잖아요. 비주거용으로는 토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거 건물으로는 당연히 오피스텔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이런 거는요. 거의 다 이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유산매매 아파트 사례가액 뭐 이런 걸로 가지고 가요. 거의 시가에 근접하게 가지고 가버린다 이거입니다. 이거는 이게 15억이다. 그러면 거의 15억의 유산매매 사례가액을 찾아가지고 가지고 가버려요. 이 부동산에서도. 그러니까 이것도 절반 뺏기는 거예요. 그냥 국가가 절반 가지고 가는 겁니다. 노출가 되는 동시에. 그러면 이 비주거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비주거용 같은 경우는 토지 상가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시가 개념으로 접근이 안 되니까 유산매매 사례가액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식가격으로 하는데 공식가격으로 하는데 국가에서 정하는 그런 가격들로 하는데 지금 이것도 올려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꼬마 빌딩 같은 경우 올려버린다 하잖아요. 감정해가지고 감정가격으로 시가로 거의 시가 찾아가지고 이게 지금 뭐 8억이었다. 그런데 시가를 보니까 12억이다. 그러면 12억의 절반으로 가지고 가버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자기가 국가가 4억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난 6억 가지고 갈라 한다. 이런 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무서워요. 그냥 어떻게든지 지금요.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막 하나라도 더 가지고 가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국가 납세자를 위해서 막 경제 활성화를 해가지고 세수 더 주세요. 이게 아니고 있는 거 어떻게 사각지대만 있으면 찾아가지고 처음 다 가지고 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 옛날 국세청 간부들은 그런 거 몰라가지고 안 했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안 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하면요. 아니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유가 빈틈이 있어야 숨이 안 막히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염라대왕한테 가면은 낱낱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 그렇게 벗겨질 건데 그러면 금성에 이렇게 살면서 그거를 염라대왕한테 심판받듯이 살면은 미쳐서 죽죠. 사람이 제명에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그물망을 촘촘히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다. 어차피 뚫고 갈 놈들은 또 뚫고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뚫고 갈 사람들은 그렇게 가고. 그리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도 다 상장 주식이 있고 비상장 주식이 있고 다 그러잖아요. 어차피 이게 다 거래소 가격이라든지 평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어요. 이 주식 부동산 이런 거 참 다 피하려고 또 명의신탁 했다. 그러면 명의신탁 해가지고 잡혀라 잡혀라 하면은 나중에 언젠가 또 명의신탁 적출이 돼가지고 증여세 나오고 상속 재산에다 가산해가지고 나오고 이 부동산도 들키면 나중에 찾아내려고 또 소송하고 막 그러다가 또 상속 들켜가지고 하고 이런 명의신탁 부분은 또 따로 해야 됩니다. 이게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지금 세금 구조가 절대 국가를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죽음의 길목에서 기다려버리는데요. 그 기다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국가는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여기가 보니까 2018년 상속 인원이 35만 6109명이래요. 그중에 97.75%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상속세 과세표준에 미달이 됐고 나머지 2.25%만 상속세를 냈다고 그래요. 상속세의 비과세 그 부분이 값에 미달되는 그런 부분은 배우자 있는 경우는 10억이고요. 배우자 없으면 5억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서울의 가격들이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집값이 다 올랐잖아요. 아마 그러니까 상속세 내년 2019년 거 2020년 이렇게 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낼 겁니다. 일부러 상속재산가액이요. 상속재산가액이라고 하잖아요. 상속재산가액이 10억 미만이다. 10억 미만이면 배우자 공제하고 일괄공제해버리니까 5억 5억씩 하니까 이게 이게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세 안 내도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집이 하나 있으면 이 집이 지금 7억이었다. 그런데 이 집값이 엄청 뛰었잖아요. 엄청 뛰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서울에 있는 집 평균값이 9.3억인가 기대요. 그러면은 금방 10억이 넘어가 버리는 거죠. 10억 넘어가면 상속세 내라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가 입장에서는 집값 올라가면 좋죠. 집값 올라와서 집값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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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죽어라 하듯이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렇게 해놓고 상속세 거둔 입장에서는 넓은 심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올라가는 게 좋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뭐 나도 돈 좋아하는데 국가가 국가에 내가 지금 현금 엄청 좋아해요. 쓸 일이 많아. 그런데 들어오는 게 지금 빈약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가져오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는 사람 거 자꾸 이렇게 세금 거두는 그쪽에 몰아넣어야죠.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은 몽골에 이렇게 가봤더니 말을 이렇게 울타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울타리가 있는데 말을 이렇게 몰고 와요. 몰고 오니까 이렇게 탁 들어가 말이 들어가더라고요. 말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울타리 속에다가 전부 다 이제 집어넣어요. 집어넣어가지고 이 울타리를 크게 만들어요. 이게 양도세 세율 중가라듯이 해가지고 울타리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 집을 못 팔게 만들어버려요. 팔면 힘들게끔 해 놓고 모아놓고 아기에다가 이제 고리 가져가가지고 필요한 말을 딱딱 걸고 가지고 나오더라고 이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아기에서 대장말은 도망쳐버리고 그러니까 아기에서도 울타리를 이렇게 쳐도 빠져나갈 사람들은 부자들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양순한 서민들 순수한 이제 중산층 이런 사람들은 양순하게 이렇게 순하게 있다가 걸려드는 거예요. 빠져나오라고 이렇게. 그러면 아기에서 하나씩 보유서 때리고 팍 보유서 때리고 폭 뭐 때리고 이제 나중에 공시가격 올려가지고 상속세 때리고 뭐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런 추세다 이거예요. 그 단적인 게 지금 꼬마빌등이잖아요. 꼬마빌등.